시! 준비, 시-작! 인간 안 돼요. 그렇지! 서울 서울 자 왔어, 이거 맞힌다 그렇지 이건 착각이었어 느낄 수인 뒤 사랑의 시작은 itter 맞힐 언제라도 남나가 남나가 꽃사박 사박사박 진짜 빨리 룰라 룰라 이게 뭐 들어 이게 뭐야 왜 몰라 이거 왜 몰라 내 스파이오라 날개를 천사 아니 왜 언제라도 남나가 근데 스파이가 왜 활동을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스파이인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왜 활동을 안 하니 소민아 아니 소민 언니 근데 오늘 의상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소민이 너무 안 돼 보이지? 소민아 소민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나 좀 오늘 그렇지 칙칙하지 아니 뭐 칙칙하진 않은데 조끼만 벗으면 되는데 왜 안 벗어? 더 없어 보일까 봐 언니 그거 벗으면 완전 세 조끼를 안 벗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저 조끼 때문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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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옷 입고 있는데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빠 왜 그래요? 아니 아니야 조끼가 왜 그렇게 먹어 옷빛이 왜 그래? 언니 벗는 게 헐라 아니야 깔끔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나 충격이야 충격 내 스파이가 확실해 맞아 브레이드 색깔이 민트초코 색깔이야 하늘색이야 하늘색 민초야 민초 한 번 먹고 먹지 않아? 그러니까요 한 번이에요? 넌 2번이야? 난 2번 같아 떡볶이 떡이 이렇게 조그만한 떡만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겠네 2번 갈까? 우리는 진짜 재석 선배가 진짜 스파인 것 같고 난 여기 가짜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 여기 가짜라니까 재석 오빠가 여기 가짜라고 하니까 여기 또 못 하겠네 여기 좀 과해 잠깐만 2번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도 의심해 볼 만하지 지금 뭐지? 스파인 택밤 재석이 형으로 나가 재석이 형으로 가자 내 의견을 진짜? 얘들아 스파이는 소민이야 그래 소민이 같아요 난 아니야 1분 뒤에 마감할게요 딱 정하시는 대로 마감할게요 가위바위보 선택권?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빠졌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지? 내가 정할게 재석이 오빠의 3번 오케이 전소민인데 전소민인데 진짜 미치겠네 전소민이야 스파이는 재석 오빠 할거에요? 그럼 소민 언니 하자 그래 이번에 소민이 우리 이번에 소민이 여기는 이번에 전소민 진짜로 그의 회사 지구의 인종 은혜 진짜로 진짜로